릴레이체인 릴레이체인 도영입니다 8시 릴레이체인 시작합니다 어우 추워 네 지금 일어났구요 원래 지금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을 켜고 불이 안 돼 군대 이렇게 안 돼 머리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클래프 뭐하지 오케이 아침 사과는 금 사과 저렴하니 여기 내가 왜 이렇게 여기가 자칭에 안 맞네 저는 자꾸 껍질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꼭 껍질을 까먹어요. 그냥 또 먹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껍질을 싫어해요. 다들 뭘 쓰려나? 이게 좀 맛있다. 맛있다. 허리가 너무 길다. 오늘은 자를 건데 하필 자르기 전에 짖네. 건강해지고 있다. 형이랑 구조를 먹어볼게. 괜찮은가? 우선 시리얼을 먹어볼게. 아일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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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는 건데 나른 시리얼보다 더 피플라스에 딱히 좋아해. 오우 아 힘들어 레고 먹자 원래는 지금 시간이 자고 있을 시간이라 뭘 먹을 시간은 아닌데 일어나면 배가 배고프니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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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지? 이거는 사실 모든 시리얼이 맛있긴 한데 이 시리얼을 좋아하는 건 마지막에 우유가 맛있어지기 때문이지 우유가 달아지기 때문이지 끝 이거 치우고 다행히 계속 먹을게 보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게 보여가지고 먹기라도 하면 되겠다 그래 먹자 으쨰 지금은 떡 치즈샷을 먹으려고 사다 놨는데 못 먹고 있어 굳었잖아 맛있잖아 맛있잖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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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yer 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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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어휴, 배불러. 졸려 졸려 마지막 에이스크림 이 노래 좋아해요 이 에이스크림 좋아해요 아몬드 봉봉 봉 저는 베라에서 이 맛을 제일 사랑해요 맛있어 이거 너무 계속 먹나? 먹기만 하나 한번 먹자 이러고 잘게요 잠깐만 잘게요 안되겠다 너무 잘해서 침대에 올라와서 자진 않을게 네 오늘 먹자리 오늘 먹기 바로 먹기 어제 먹기 ור 먹기 둘이 크림이 안들어 너무 한 게 없네 너무 한 게 없다 이번 릴레이 캠 너무 한 게 없지만 끝났네요 지금 시간은 59분 다음 주자 얘기로 갑니다 안녕 빠이 잠시 후 잠시 후 15분 20분 1 3